손가락은 10개니까 밴반지도 10개 껴야 되는 거 아닐까? 엘리트 날먹? 잠깐만 이거 2배잖아 저주인형 2배 좋지 이 정도면 저주 하나 받아도 되겠다 천적 두꺼운 데 가야겠네 튕겨내기 황금 우상 2개 안녕하세요 거무 도갈은 엘리트 날먹하기 실패했는데요 실패했어 실패했어 히트 날먹기 히트 날먹기 히트 날먹기 히트 날먹기 히트 날먹고 히트 날먹기 히트 날먹기 고기 덩어리 도플갱어 플러스 플러스에도 왜 이렇게 커지 않냐 저의 카드냐 정룡밥으로 들고 간다 고기도 두개 압도예비 님두 두개 먹는건 미친짓이지 꺼져 야 저거 진짜 열쇠 떴어 천만탄이다 엘리트 액을 잡아서 저딴거 떴으면 고기 두번 발동하지는 않네요 첫번째 고기 발동하고 나면 조건 충족이 안되서 다함께 발동이 안되나 포션 빨걸 왜케 약하지 포션 벨트 벨트 두개 개꿀이다 블리타임 아니 희귀 카드 왜케 잘나옴 도플갱어도 두개 나오더니 제거할거 굳이 없는데 타격? 수비? 돈받지 뭐 파워 카드가 뜨고 그걸 강화했어야 했는데 더 강화했으면 적금 수지 무리 도플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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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소주각. 흡혈. 저 이름이 뭐더라? 토이. 대신 튕겨내기. 후회. 일단 힘이니까. 후회. 후회. 공사업사의. 노가내리날. 대단원. 거기서. 대단원이라고. 좋아. 좋아.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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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리야르콘니 충복이 된다니 근데 왜 고기는 안 되냐 될 거 같은 애는 안 되고 안 될 거 같은 애는 되네 오리야르콘도 하나 적용되면 담고 안 돼야 할 텐데 마무리 단순 네꼬로미가위 이 도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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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혈을 하면 고기를 못파 재생을 씹었습니다 흡혈을 하면 아멘 아멘 호리라콘 두개 달달하네 앗 수비를 안올리는게 더 이득이구나 아멘 똥바르기 연금 불쾌 연금이 낫겠지 판도라 는 별로 빈 3장 아 그냥 판도라가 아 근데 몇장 없잖아 3장이 날거 같은데 빈 2장 왕관 유령의 영상 유령의 영상 유령의 영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0째 승이면 대체... 와플? 와플도 더블이잖아. 아드레날린... 스구부적이랑 와플? 둘 다 사가? 근데... 저주 먹을 일이 별로 없겠다. 와플이랑... 후... 구슬주머니? 망단... 어... 어... 제련의 축복은 필요 없지. 내장 해체도 필요 없지. 어? 힘... 음... 싹 깎이면... 너무 힘들겠지? 스읍... 낭몽하드... 낭몽하드...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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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려이다 잡진 못하겠지 재생을 먹자 재생 쓸 일 없을 것 같고 어휴 똥숭 똥숭 쓸 드로우 절대 안되죠 방어도 먹을걸 그랬나? 박제 중보가 안될걸요 ? K помог kok ڈк 아 않음 ک 아 아 rency 오씨 와씨 근데 힘 올라가니까 더 좋지 박제도 중첩이 안됐다 생각보다 중첩 안되는 유물들이 진짜 많다 표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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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 소 걸 스피시몬 마만만만무리 유령의 옹상 아니 이걸 탓 탓 탓 탓 탓 탓 표본도 중첩이 되네 지식이 들었듯 똥문성 표본 중첩되는 것도 좀 웃기긴 하네 마차 비행기 두개랑 힐 손실난다 포션은 요걸로 봐봐 도박군보다 드루가 낫긴 한데 도박군도 뺄까 그러면 뺄까 뺄까 도박군롱 과연 복원 도박군롱 뺄까 도박군롱 독을 여기로 옮겼다가 다시 옮겨가는 그런 시너지 석재달력특 발똥안댐 발똥안댐 화냥살인마 쓰니까 공격카드가 안나오지 과학현상을 당했다 과학현상을 당했다 사진 rumor 나체 unaware 그의 저우를 초보영 봉지 별력킬 별력킬 아휴 달려가 왜그러니 할롤리마 아드레날린 멤버십 도장각이네 이거 중첩 안되는데 그니까 먹은 직후에는 됨 안되네 쓰레기 안되면 먹지말자 원래 됐었는데 전에 했었을때 됐었는데 뭐 안되는걸 어떡해 지식이 줄었다 쌍쌍절곤 두개 먹자 쌍쌍절곤 쌍쌍절곤 덧쌍 shooters 될까? 안될 것 같은데 안되네 여기서 이미 적용이 돼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래층에서 미리 멤버십을 쌓았으면 됐을 것 같아요 쌍쌍절곤 쌍쌍 재고나가 재고할 것도 없는데 심오 쌍쌍 정장 환살 쎈거 봐 가방 아니 이미 뱀반지라서 가방 필요 없어 고개 더블 형성 핫 체련 잔상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형성폭자면은 방어도를 못살 것 같아요 뭐야 미션이 이렇게 많아 천골 들고 있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물카 전경기 원하는 플러스 카드 5장 수집과 점수 곱하기 2000 퍼펙트를 못하여 퍼펙트를 못하여 안공 희생충 안공 희생충 한상 저 뮤브를 3개 구매하기 도도 없어서 안될 것 같은데 수전노비 미션 멤버십 카드 써서 500골만 있으면 됩니다 멤버십 카드도 없잖아요 힘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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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트 서치구 엘리트 서치구 영웅사 영웅사 아이고 세상에 미션 성공 아이고 미트라이콘님 만원 호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승리 아니요 삼십사 다진 사정 셀 사실 일 감사합니다.